36년 동안 이어진 일본의 식민통치에 저항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독립영웅이라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봉호동 전투에서 승리한 영웅 홍범도 장군 비밀결사 조직을 이끌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셨던 김구 선생 등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 중국 하얼빈에서 침략의 원흉이었던 이투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많은 독립영웅들이 있는데요 19세기 초까지 300년 가까이 유럽 열광의 지배를 받던 남아메리카에서도 엄청난 독립운동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독립혁명을 꼽으라면 아마도 미국의 독립전쟁이 유명세가 높을 것 같은데요 보스턴 차사건부터 시작해서 치열한 전쟁을 벌인 끝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에 성공했고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선물을 보낸 자유의 여신상 역시 매우 유명하죠 하지만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를 받은 기간은 1607년 영국이 처음으로 제임스타운을 건설한 이후부터 독립전쟁이 끝난 1783년까지 약 180년 정도였습니다 반면 미국의 바로 아래 남아메리카 지역은 미국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서구 열강의 가혹한 식민지비를 받기 시작했고 미국보다 훨씬 늦은 시기에 독립을 정치할 수 있었으나 그들의 독립과정에 대해서는 그리 알려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콜림비아, 파나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의 남아메리카 6개국을 독립시킨 독립영웅 시몬 호세 안토니오 테라 산타시아 트리니다드 볼리바르 팔라시오스 이 블랑코 줄여서 시몬 볼리바르라고 불리는 인물은 오늘까지도 볼리바르는 남아메리카의 해방자이자 국부로 존경받고 있으며 볼리비아라는 나라 이름은 물론 이제는 휴지조각보다 못한 신세가 되어버렸지만 베네수엘라의 화폐 단위인 볼리바르 역시 모두 그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시몬 볼리바르는 1783년 스페인형 베네수엘라의 수도였던 카라카스에서 2남 2년 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남아메리카는 약 300년 동안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는데요 볼리바르는 베네수엘라에서 대농장과 노예를 소유하고 있던 스페인 상류층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인 마리아 컨셉시온 역시 건강이 좋지 못했던 탓에 슬하의 네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볼리바르는 흑인 노예였던 히플리테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했는데요 이러한 성장 환경은 볼리바르가 후에 노예 제도에 대하여 비판적인 사고를 갖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볼리바르가 9살이 되는 1792년 어머니까지 별세한 뒤 볼리바르를 포함한 4남매는 각각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볼리바르는 처음엔 외할아버지 집에 맡겨졌다가 얼마가지 않아 외삼촌인 카를로스 팔라시오스가 그를 맡아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외삼촌인 카를로스 팔라시오스는 매우 엄격한 성격으로 볼리바르와 사사건건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2년도 버티지 못하고 12살이 되던 해 볼리바르는 외삼촌 집을 나와 결혼한 큰 누나인 마리아와 같이 살게 됩니다 이 시기에 볼리바르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정치적 자유주의를 신봉하던 시몬 로드리게스를 만나 지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드리게스는 장자클루스와 몽테스키의 사상을 심어주면서 볼리바르에게 자유주의 개봉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남미에서는 식민지에서 태어난 스페인계 백인이었던 크리오여가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같은 백인이지만 식민지 출생이라는 이유로 스페인 본토 출신인들에 비해 심각한 차별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크리오여들은 대농장을 경영할 정도로 뛰어난 경제력과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을 품을 수 밖에 없었죠 특히 젊은 크리오여들은 자유주의와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으로 자신들을 차별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열정적인 투쟁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볼리바르의 스승이었던 로드리게스 역시 적극적으로 독립투쟁에 뛰어들었다가 적발되어 유럽으로 망명해버렸고 볼리바르는 그 후로 14세가 되었을 때 상환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798년 준위가 된 볼리바르는 1800년부터 1804년까지 약 4년 동안 유럽과 멕시코 동지를 여행했습니다 유럽 여행을 통해서는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학식과 교양, 자유주의 사상을 마음껏 받아들였고 멕시코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같은 크리오여들과의 교류를 통해 독립에 대한 진지한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로드리게스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의 영향으로 마침내 볼리바르는 1807년 고향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남아메리카의 독립운동에 가담하기 시작합니다 귀양한 시몬 볼리바르는 독립운동으로는 이미 잔뼈가 굵은 노장이었던 프란시스코 미란다 장군과 안드레스 베요든과 함께 1811년 베네수엘라를 베네수엘라 공화국이라는 이름의 국가로 해방시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운 베네수엘라 제1공화국은 스페인 지도부에서 인정해주던 유색 인종에 대한 권리를 모두 무시하는 정책을 펼친 탓에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유색인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독립에 반대하던 왕당파의 저항에 부딪혀 볼리바르는 네덜란드형 퀴라소섬에 숨어 망명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볼리바르는 콜롬비아의 항구도시인 칼루티나해에서 다시 한번 베네수엘라와 현재 콜롬비아와 파나마 지역인 누에바 그라나다의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베네수엘라의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 독립전쟁을 지도했습니다 당시 볼리바르의 군대에는 스페인의 식민지배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은 연전연성을 기록하며 파족지세였습니다 1814년 8월 4일 볼리바르의 군대는 다시 베네수엘라의 수도인 카라카스 입성에 성공했고 베네수엘라 제2공화국을 선포 볼리바르는 단숨에 해방자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광도 잠시 스페인 군대는 곧바로 카라카스를 침공했고 볼리바르의 군대는 경험 부족과 물자 부족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연패를 거듭하여 결국 그는 다시 한번 아이티로 망명하게 됩니다 아이티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도 볼리바르는 야노스 군벌인 호세 안토니오 파에스의 지원을 받아 게릴라전을 펼치며 스페인 군대를 괴롭혔습니다 1819년 전열을 재정비한 볼리바르는 25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콜롬비아로 진격합니다 콜롬비아에 도착한 볼리바르의 군대는 5천여 명의 영국군과 아이랜드군의 병력 지원을 받아 콜롬비아를 정복하고 그란 콜롬비아를 선언합니다 콜롬비아 해방에 성공한 볼리바르는 지체 없이 다시 베네수엘라를 공략했습니다 그는 1821년 안토니오 파에스와 함께 싸운 칼라보보 전투에서 스페인 군대에 큰 승리를 거두었고 곧이어 키토에서도 스페인군을 격파하여 키토를 함락했습니다 볼리바르가 그 당시 남아메리카 북부지역의 독립전쟁을 이끌었다면 비슷한 시기 남부지역의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는 호세 대산 마르틴 장군이 있었습니다 산 마르틴 장군 역시 스페인 귀족 출신으로 페루, 아르헨티나, 칠레를 해방시켜 페루의 해방자로 불리며 안데스 산맥을 넘는 영웅적인 전투를 펼치고 있었는데요 1778년 아르헨티나의 아페스 마을에서 태어난 호세 대산 산 마르틴 장군은 볼리바르에 비하면 인지도가 낮은 편이지만 역시나 남미의 독립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인물입니다 특히 유명한 산 로렌조 전투에서 스페인 군대를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역에서 완전히 쫓아버리는데 성공했고 산티하고 리마까지 진격하여 칠레뿐 아니라 페루의 독립에도 기여하였습니다 1822년 7월, 과약길에서 볼리바르와 산 마르틴 장군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담의 공식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두 사람은 남아메리카 독립 이후에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큰 의견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남미 대륙을 거대한 하나의 국가로 만들고자 했던 볼리바르의 계획에 회의적이었던 산 마르틴 장군은 회담 이후에 그동안의 모든 활동을 접고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반면 완벽하게 기세를 잡은 볼리바르는 에콰도르까지 해방시키면서 남아메리카의 독립을 주도했습니다 산 마르틴 장군이 유럽으로 망명한 뒤 혼란에 휩싸여 있던 페루 지역에 부하 스쿠르를 보내 1824년 페루 내에 남아있던 독립 반대 세력을 모두 제거하였고 이로써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스페인 세력이 지배권을 영구히 상실하게 됩니다 1807년 유럽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 잠깐 동안 볼리바르는 미국을 방문했었는데 그때부터 남미가 독립을 쟁취한다면 미국처럼 연방제 합중국이 되어야 한다는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1819년 12월 콜롬비아를 확보하고 그란 콜롬비아를 선언한 뒤 군사 지도자들과 의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볼리바르는 드디어 자신의 구상을 현실에서 실현시킬 수 있게 되었고 볼리바르는 그란 콜롬비아의 정식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란 콜롬비아는 오늘날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파나마 전체와 부분적으로는 코스타리카, 페루, 브라질, 가이아나의 영토도 포함하고 있던 거대한 국가였습니다 볼리바르는 해방된 남아메리카가 다시 유럽에 입김에 좌지우지 되지 않으려면 남미의 여러 국가와 모두 힘을 합쳐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던 거대한 연방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란 콜롬비아는 그런 그의 정치적 이상이 실현된 공화국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란 콜롬비아는 독립 직후부터 볼리바르의 이상과는 크게 엇나갔습니다 방대한 면적의 통일국가를 이룬 그란 콜롬비아였지만 실질적으로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페루, 에콰도르 등은 안데스 산맥과 아마존 밀림 등으로 고립된 험준한 지형들로 서로 소통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연방주의자들과 분리주의자들 사이의 청량 갈등이 이어졌고 각 지역이나 계층, 신분에 따른 이해관계가 대립했습니다 게다가 외부적으로는 미국이 자신들 외에 아메리카 대륙에 또 다른 강력한 통합국가가 생기는 것을 전혀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콜롬비아의 앞길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죠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아메리카 대륙에 또 다른 거대 신생국이 탄생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밀하게 내부 분쟁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시몬 볼리바르는 내부 분열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는 그란 콜롬비아를 결국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1829년, 그는 종신 대통령직과 후계자 지명권을 모두 그란 콜롬비아 의회에 반납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1829년 12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그는 호아킴 미에르가 제공한 별장에서 칩골 생활을 하다 1년도 지나지 않아 지병이었던 폐기력이 악화되면서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간절하게 통합을 이뤄내고 싶어했던 그란 콜롬비아 역시 그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인 1831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로 분리되면서 결국 왕해되버렸습니다 시몬 볼리바르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 남아메리카 식민지대의 해방을 이끌었지만 그 역시 인종주의의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해 원주민들을 끌어안지 못했고 유색 인종을 멸시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현대들어 페루와 볼리비아에 거주하는 다수의 원주민들은 시몬 볼리바르를 국부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몬 볼리바르가 다른 독재자들과 달리 인정받고 존경받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는 대통령직에 있으면서도 권력을 휘둘러 부정축제를 하거나 반대파를 숙청하는 횡포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종신 대통령직을 포기했을 당시 의회에서 거액의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볼리바르는 그것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죽은 볼리바르의 입관을 준비하던 프랑스의 주치의는 볼리바르가 입고 있던 셔츠가 심하게 해진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볼리바르는 범주화시키기에는 매우 어렵고 독특한 인물이었다는 평이 많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추구한 혁명가였으나 동시에 자유주의를 경멸하기도 했고 뛰어난 군사지휘관이었지만 또 궁극주의는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볼리바르의 생존 당시에도 국민들은 그에 대한 존경과 사랑, 혐오와 적대감이 교차했다고 합니다 사망하기 전 볼리바르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바보가 3명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 둘째는 돈키호테, 그리고 마지막은 나 볼리바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사망한지 올해로 딱 190년이 흘렸습니다 후대의 평가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겠지만 그가 남아메리카 독립에 기여한 분명한 역사는 분명 기억되어야 마땅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